아 아 자 여기는 인양동 이라는 것입니다 인양동 아 도민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맞는데 인양동 이라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지금 그 낙천마을 낙천마을로 이동 중인다 그 의자가 많이 있는 곳에 그냥 놀러 가고 있습니다 아 앞에 똥 렌트카 아 렌트카들 정말 미워 아 로드님이 낙천 쪽으로 저희들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2 자 1번 노드 오드 상수 자 2번 선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창욱 회원님 정창욱 회원님이 2번을 달리고 있군요 이쪽 도로는 차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농사짓는 마을 산양리 입니다 산양리 도민들도 산양리 하면 잘 모를 겁니다 어딘지 자 3번 선수 경준 회원님 김경준 회원님 날기잼 로드킹을 타고 있습니다 자 양보해 주시는 차량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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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영창호 회원님입니다 자 우리 호경이 형 아 요새 막 신났습니다 우리 호경이 형 요새 로드킹 타고 아주 신났습니다 아 이쪽도 아무래도 차가 없어서 라이딩 하긴 아주 좋네요 바다는 안 봅니다 이쪽은 중상관이라 아 사랑한답니다 어느 여자를 형님? 저는 아니겠죠 자 우리 알공사회원님 자 우리 알공사회원님 아 낙천 쪽을 벌써 다 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청수리일겁니다 청수리 여기는 청수리일겁니다 청수리 자 우리 사랑하는 김피디님 예 하하하하 오두방정 떨고 있습니다 오두방정 아 촬영을 위해서 높은 각도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가는 것 같군요 김피디님 김피디님 머리 위에 소니 액션캠이 달려있습니다 소니 액션캠이 달려있습니다 낙천 의자마을 다 와가는 것 같아요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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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은 아주 맑은 편은 아니고요 조금 뿌영합니다 뿌영 낙천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낙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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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 낙천 의자마을 간절하네요 자 우측으로 이제 보이는 곳이 낙천 의자마을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자 이쪽이 낙천 의자마을 공원이죠